파키스탄에서 지난 1년간 종교적 박해로 세상을 떠난 기독교인이 12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최근 보고한 바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종교폭력으로 사망한 기독교인들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1년 동안은 7명이었던 데 반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는 128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지난해 9월 올세인트 교회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119명이 사망했던 사건이 이번 통계 결과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보고서는 파키스탄에서 종교를 바탕으로 한 폭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파키스탄 정부가 연방과 주, 지역 차원에서 실시하는 대테러 정책이 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. 한편 약 1억 8천 5백만 명 규모의 파키스탄 인구 중 95%는 순위파 중심의 무슬림으로 구성돼 있으며 크리스천은 2%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.